무슨 일이야! 강아지 잡았다 왜 다 뺐고 장군아 강아지 통구이에 먹어야겠다 너무해 강아지 한 마리 잡았다 얘 왜 이러고 있는거야 강아지 잡았다 자 장군아 가자 배가 왜 이렇게 나왔어 이 강아지는 요즘 잘 먹어가지고 살 쪘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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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군아 가자 야 형아 진짜 나빴다 야 형아 진짜 나빴다 아 귀여워 으악 귀여워 또 징 또 징 발바닥 봐 어떡해 장군아 형아 진짜 싫지 일루와 누나랑 있어 누나랑 있어 형아 너무 나빴다 왜 장군아 이렇게 괴롭힐 수 있어? 응 귀여워 장군아 형아 형아 가 그래 형아 가 형아 왜 자꾸 날 괴롭혀 형아 가 그래 장군아 형아 너무 곱지? 영역할 시간을 들어 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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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아